안녕하세요. 기상청 오늘 날씨 예부분석관 이경준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중부 서해안과 강원 남부 산지, 경북북부 내륙에 안개 끼는 곳 있겠는데요. 오전까지 서해 중부해상에도 안개 예상됩니다. 오후엔 내륙에 소나기 내리는 곳 있겠고요. 밤부터는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소나기와 비 내리는 곳에선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칠 수 있는데요. 지역에 따라선 우박이 내릴 가능성도 있어 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 많아지겠는데요. 오늘도 낮 기온 서울 27도, 강릉 30도, 대전 광주 31도, 대구 32도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그럼 오늘 날씨 자료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젯밤 지상일기도를 보시면 일본 동쪽에 중심을 둔 고기압이 우리나라까지 뻗어 있는데요. 이 고기압 주변의 시계방향 흐름을 따라 서쪽으로부터 따뜻하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수온이 낮은 서해 중부해상을 지나면서 오늘 오전까지 안개 끼는 곳이 있겠는데요. 이 안개가 일부 서해안으로 유입되면서 중부 서해안에도 붉은색으로 가시거리가 1km 미만의 안개 낀 곳이 있습니다. 어제 비가 내리면서 지표민이 습해진 지역에도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안개 낀 곳이 있는데요. 강원 남부 산지와 경북 북부 내륙에도 오늘 아침까지 안개 예상되는 만큼 아침 출근길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오늘 오전까지 맑은 하늘 보이겠는데요. 강한 햇볕으로 인해 자외선 지수도 높아지겠습니다. 오늘 자외선 지수 전국이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겠고요. 서쪽에서 따뜻한 바람 불어오면서 오늘 낮 기온도 붉은색으로 30도를 넘는 지역들이 많겠습니다. 반면 대기 상층의 기온은 오늘도 상당히 낮겠는데요. 상층과 하층의 기온 차이가 커지면서 대기 불안정이 강해졌습니다. 특히 북쪽에서 우리나라로 다가오는 상층 기압골 앞쪽에서 지상엔 저기압이 발달하고 있는데요. 이 저기압 주변에 반시계방향의 흐름과 남쪽 고기압 주변에 시계방향의 흐름이 마주치는 소백산맥을 중심으로 오후에 소나기 구름이 피어나면서 강원 남부 내륙과 산지, 충북과 경북 서부 내륙, 전라동부 내륙과 경남 북서내륙에 5에서 1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시에 북서쪽에서는 한랭전선에 동반된 비구름대가 다가오겠는데요. 오늘 밤 충북 남부를 제외한 중부지방의 비가 시작돼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 한랭전선에 동반된 비구름대는 강하게 발달하지만 이동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짧고 강한 비가 내리는 게 특징인데요. 대기하층까지 구름대가 두껍게 발달하면 많은 비를 내릴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한동안 고기압 영향을 받으면서 대기하층이 다소 건조한 상태이기 때문에 구름대가 두껍게 발달하진 못하겠고요. 따라서 강수량은 많지 않겠습니다.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충청북부와 서해 5도에 5mm 안팎이 되겠고요. 충청권 남부나 강원 동해안 등 그 밖의 강수지역에선 5mm 미만의 강수량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오늘 비와 소나기 내리는 지역에선 돌풍이 불면서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요. 곳에 따라선 우박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일 늦은 오후에 비가 다시 시작돼 모레까지 이어지는 만큼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조하셔서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오늘날씨였습니다.